월터 존슨이 1923년 삼천탈삼진클럽에 가입한 이후 50년간 유일한 클럽 가입자였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삼천탈삼진클럽은 통산 3천개 또는 그 이상의 삼진을 달성한 투수들이 가입되어 있다. 1923년 7월 23일 월터 존슨이 이 클럽에 처음으로 입성했으며 1974년 밖 깁슨이 이 기록을 달성하기 전까지 약 50년간 유일한 삼천탈삼진을 기록한 투수였다. 가장 최근에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2019년의 저스틴 벌랜더이다. 삼천탈삼진클럽에는 현재까지 모두 16명이 투수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중 스티브 칼턴과 랜디 존슨만이 유일한 좌완이다. 랜디 존슨은 삼천탈삼진을 가장 빨리 달성한 투수로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도 적은 경기수와 투구이닝을 갖고 이 기록에 도달했다. 시저 게로미노는 1974년 밖 깁슨과 1980년 논론 라이언의 삼천탈삼진 달성의 희생양이 되며 유일하게 2번이나 삼천탈삼진을 당한 선수로 기록되었다. 시카고 컵스와 미네소타 트윈스는 각각 2명이 삼천탈삼진 선수를 배출하였다. 전자는 1982년 퍼거슨 젠킨스와 2005년 그레그 매덕스이며 후자는 미네소타 트윈스의 전신인 워싱턴 세너터스에서의 월터 존슨과 1986년 버트 블라일레븐이다. 삼천탈삼진클럽에 가입한 선수 중 10명은 300승클럽에도 가입되어 있다. 삼천탈삼진클럽에 가입되는 것은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삼천탈삼진클럽에 가입했고 명예의 전당 헌액조건 또한 충족한 13명이 선수들 중 11명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였다. 아직 입회하지 못한 선수 2명은 로저 클레멘스와 커트 실링이다. 2013년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커트 실링과 로저 클레멘스는 약 50% 이하의 득표를 기록했는데 커트 실링이 로저 클레멘스보다 약간 우세했다. 로저 클레멘스는 경기력 향상 약물 복용 논란으로 인해 이후 투표에서도 헌액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커트 실링은 2014년 39.2%의 득표율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 피위 증가를 보여 이후 투표에서 헌액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삼천탈삼진클럽의 후보 자격은 은퇴한지 적어도 5시즌이 지났거나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선수로 한정한다.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자 놀런 라이언은 통산 5714 탈삼진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통산 탈삼진 순위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두 번째의 통산 탈삼진 수를 보유하고 있는 랜디 존슨은 mlb 역사상 3000 탈삼진을 달성한 두 명이 좌완투수 중 한 명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